전시의 오프닝 씨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한승이고요. 시루수 아버지 광부였다 발바닥이 거둔 사람들이 날마다 불을 피웠다 갈고 위험 없이 시루, 낙차, 명차 테라의 심지, 규차 흐르지는 숟가락으로 씹던 몸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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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밉 땅에 혈을 짚어 가장 낮은 숨으로 태어난 날입니다 어묵을 고소하고 가요 기침을 흘려 아버지가 그 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땅의는 온난인 공연님께 내빈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는 광고였다. 이 좋은 전시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내빈 소개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님 대신 양재원 이사장님 참석을 합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성문을 써주신 주문대학교 김성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MBC 형기웅 피디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진 받아대표 곽명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를 맞추지 마시고 계시면 건강에 얻고 오십니다. 정태환 미얼나큐 사진가 회장님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영인 한국사역 보도공사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농국 서울 마포구 사진작가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전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기획을 해주신 하얀 나무 대표 원출모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배정수 토픽 사진관님 참석하셨고요. 김가영 사진 방송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원식 사진 방송작품연구 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량 사진 문화 표시를 하고 계시는 우리 광종모 선생님 모여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광종모 선생님 김완전 마트쿠리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태환 마트쿠리아 공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전시에 또 좋은 역자를 제작해 주신 우리 두진 역자 김기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몇 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백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박병문 작가님께서 짧게 인사 말씀하시고 그 내비인 여러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자 박 박병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버지는 공부했다.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굴도 없었지만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힘든 만큼 좋은 결실이 있다고 믿고 제가 간단하게 그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세를 하면서 그 사진가 라는 꿈을 설레임을 주는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나마 큰 연기를 갖고 펼쳐진 일주일간 그 전체에 많은 관심 많은 경유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물론 분주하게 사진을 다음 단체 그 2010년 책임식 사진상 그 계기를 해갖고 제가 이 사진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곳 그 전시당 그 디스플레이 된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한 10여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담았던 이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생각한 사진이지만은 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소중한 사진이고 앞으로 이 기록 사진으로서는 굉장히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앞으로 그 다큐하는 그 사진가들도 좀 많이 좀 막 도와주시고 우리 그런 그 사진작가 옆에 이사장님 막 계시지만은 우리 그 사진작가가 그 할 때에도 이런 사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면 저는 다행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저흔산 사진을 서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들이 좀 많이 되었으면 참 고맙고요. 그 제가 어 그 우리 여기 아까 제가 그 가족을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까 아버님이 저 계시는 저 박원씨 그 우리 여기 앞에 우리 찍어줄 소장님 여기 소장님 여기 소장님 소장님 우리 찍어줄 그리고 칸패 안에 있는 제 아들입니다. 박현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기 옆에 여기 서라이버 여기 계시는 우리 이 이 우리 매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구요. 하여튼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구요. 하여튼 이 박병문 사진작가님의 이 정말 뜻깊은 사진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 올립니다. 지금 이 작가님의 이 전시는 매우 독특합니다. 흔히 얼떡 퍼서 그냥 단순한 백사진처럼 보이지만 매우 독특한 전시를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진을 찍으러 저도 지난주에 우리 새 배운 150명과 바다지진 사막을 갔다 왔습니다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주 멀리 멀리 드리는 나가죠. 또 아름다운 백영상을 찍기 위해서 아주 나쁜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한 새로운 피사체를 찾아서 우리 작가들은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박 작가님께서는 그런 곳을 가지 않고 자기와 가장 가까운 곳, 자기의 마음의 고향, 또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자기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사체를 결정하라고 퍼센트를 정했다는 점에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도 제가 프린트를 열심히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아주 폭과 백의 개조가 아주 잘 표현했는데 그런 아주 기술적으로도 훌륭한 작품이라는 것을 너무 보았습니다. 제목도 나의 아버지는 광고였다. 하니 저도 우리는 모두가 어머니, 아버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또는 어머님하고 이 세 글자를 떠올리게 되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되죠. 그러나 아버님이라는 세 글자를 떠올리면 눈물이 글썽거리기 보다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버님이라는 세 글자를 떠올리면 그저 담배한 때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 들어서 늙어가면서 점점 우리 아버님, 여러 가지 조건, 아파도, 심한 추억들 중에서 내가 어느새 아버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거울에서 발견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이라는 존재는 정말로 귀중한 존재이죠. 특히 남자의 입장에서 보는 아버님은 바로 나와의 포르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머님이라는 단어 세 글자보다는 아버님이라는 단어 세 글자를 느낄 때 나라와의 동질성을 더 느끼게 됩니다. 마치 우리 박 작가님의 아버님께서는 테렉 시의 테렉 탐광에서 광부로 의심을 쭉 배우시고 그 모습을 그 아들이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표현을 해놓으신 것을 보고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습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특히 아버님께서 저렇게 정정하게 살아계시니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 이 집안은 축복받은 집안이다. 아버님 여세가 박수고생인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정하고 계시고 또 아내님이 정신 복받을 들어서 자신의 아버님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니 이 집안 전체가 복받은 집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이 첫 번째 전시라고 들었어요. 제가 항상 저희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만 첫 번째 전시는 정말 멋지게 해라 라는 것이 제 강조사항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 곳에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전시는 정말 멋지게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박경놈 작가님의 첫 번째 전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장입니다. 여기, 위스프라는 최고의 전시관에서 이렇게 상황이 안 되는 것은 아주 잘 그러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되고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굉장히, 정말 멋진 작가를 달성했고 굉장히 높은 바늘에 이미 올라섰습니다. 오늘 이 전시를 말미암아서 따라서 현재는 다큐멘터리 사진 분야에서 이렇게 정전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깊고 깊은 다큐멘터리 사진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 한국 사진계 나아가서는 세계 사진계를 대표하는 큰 작가님으로 태어났으니를 마지막으로 추원대에 비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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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웅 장관님의 전신을 위하여 건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여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모두 건강을 위하여. 고맙습니다. 여기 봐라. 오늘을 기념하면서 평생을 고단한 아버지의, 광부였던 아버지의 삶을 사셨던 아버님께 이 책을 헌정하는 헌정식을 발표했습니다. 큰 박수로 여러분 환호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같이 사진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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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원 작가님 이번 전시를 축하드립니다. 전시를 하게 된 공기대사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번에 전시된 계기는 작년에 13년도 최민 씨 다큐멘터리 공모전에서 특별 보상을 받은 계기로 해서 아버지에 대한 삶에 대한 양호를 신안을 해서 이렇게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시대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광부였다는 주제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네, 글쎄요. 그 망설일 질문은 없었고요. 어제 제가 그... 이번에 그... 이 광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성격이었다는 것을 지금 현 세대에서는 그 아버지랑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좀 이렇게... 자리가 좁아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사랑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을 좀 이렇게 느껴볼까 해서 이번에 그... 서울 통사동에서 예, 전시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 다큐 사진은 언제부터 해오셨으며 다큐 사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그 다큐는 제가 그... 한 10... 한 15년 전부터 이제 그 다큐를 제가 이제 청하게 됐는데 제가 그 옛날에 그 아버지가 그... 광부였던 그 모습들을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많이 봤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그 객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면서 태백에 들어오면서 광부의 그 모습을 보고 그 광부의 그 모습을 전에 이제 옛날에 그 아버지가 근무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제 제가 아버지에게 삶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다큐해서 한번 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그... 시작을 했던 그 계기였습니다. 그... 광부의 삶을 살아오신 아버지 외환을 대신해서 나타내므로써 최민식 사진상 특별 부분에서 대상을 받으셨는데 예.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아버지의 관계는 뭐... 연후 그... 가정과 똑같이 저도 그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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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광부였다 그... 뭐... 어저께도 이렇게 올라오셔서 이렇게 좀 보고했지만 아버지는 이제 나의 이제 첫 준비에 지금 소중하신 분이고 그리고 나의 부모니까 어... 어머구 우리 아버지를 지금 어떻게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아... 요번 이게 사진전을 해서 이렇게 한번 아버지를 이렇게 모습을 한번 나타낸 것들이 괜찮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계속 다큐멘터리 사진전을 계속 하실건지요 그리고 어떤 장르로 나가실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다큐멘터리는 앞으로 계속 해나갈겁니다 요게 후기작업으로서는 어... 그... 탕강천에 이제 이야기를 해갖고 어... 차랑 쪽으로 해서 이제 제가 지금 계속 현재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 이제 그... 할 계획은 어... 그... 예. 지금 요한봉 할머니 를... 어... 지금... 현재 그... 굉장히 좀... 사정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요한봉 할머니를 제가... 다큐멘터리 해갖고 앞으로 좋은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를... 다큐멘터리 배갑을 해줬습니다. 한발 두발이 다 묻는 배갑을 해줘가지고 그걸 다 묻고 제가 참 장성가업소사 여신께 1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장부 총계 상장부 타고 소장님 상장부 타고 고검 기업이 아니라 항상 생활이 됐습니다. 감격스러우시죠? 네.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가 이렇게 잘 나누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세상에 아름다운 갓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 하나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고 구세게 버틴 꽃들과다 지난 겨울 눈부라에 또 꿈도 서있는 나무들같이 하늘 아래에 묻은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요 하늘 아래에 묻은 것과가 벌써 그때랑 기다리다 울려나 생각에 빠져나 날 접을 도록 몰라 날 접을 도록 몰라 날 접을 도록 몰라